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,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캐치 구문 안에서 어떻게 뒷수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사실 제대로 된 뒷수습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리고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.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뒷수습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. 뒷수습을 할 수 있도록 자바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지혜는 여러분들을 각자 알아서 찾으셔야 될 영역입니다. 자 코드를 보시죠.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자 디바이드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.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실행을 먼저 해보면 자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. 그리고 실행 결과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에 주석으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게요. 비교하실 수 있게 자 보시죠. 우선 이 디바이드가 실행이 될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계산 결과는 이 실행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가 실행될 때 0으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고요.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안에 있는 중괄호 구분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겠죠.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. 자 이 부분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. 그래서 역 슬래시 역 슬래시 역 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거는 줄 바꾼이죠. 여기 줄이 하나 두 번 바뀐 게 아니죠. 하나 두 번 줄 바뀐 거는 바로 역 슬래시 n 때문이죠. 그리고 2.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2.겜 메시지를 하니까 예 슬래시 바이제로 0으로 나누려고 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. 자 겟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예외 상황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입니다. 아주 간단한 형태의 정보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투 스트링이 실행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 점 투 스트링을 하게 되면 이 이 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어 좀 더 자세한 정보 이 예외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 올 수가 있습니다. 아까는 바이제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제로랑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택 트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 프린트 스택 트라이스는 음 문자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프린트 스택 트라이스 내부적으로 또 화면에 에러 사항을 출력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. 이 부분이 출력이 된 거죠. 그래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고 또 익셉션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소스 코드를 또 어떤 로직을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기호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. 그리고 제가 여기 텍스트를 적어놓지 못한 부분인데요.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그 divide and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요.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sysdem이죠.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코드를 좀 줄였습니다. 자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. 계산 결과는 무엇이고 자 divide and가 뜨죠.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실행이 됐죠. 출력이 됩니다. 이 부분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예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. 그리고 캐치 안에 있는 구문이 다 실행이 되면 자바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 바깥쪽에 있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그 ln에 divide and라는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준 겁니다. 그리고 쭉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를 발생시키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게 되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캐치 구문 안에 있는 것이 쭉 실행되고 그 메소드의 동작이 딱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캐치 안에 있는 부분이 다 실행이 되면 캐치 바깥쪽으로 나와서 나머지 로직들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.